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의 정책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이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 상황을 보면 항상 그 정책을 시작할 때, 정책을 홍보할 때는 굉장히 떠들썩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고 또는 그 정책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질책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정권에서 엄청나게 바람을 잡았지만 현재 그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꽤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남북관계고 소득 주도 성장이었으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집값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는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꽤나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을 비꼬는 말 중에서 쇼통이라는 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면 왜 이번 정권이 이렇게 정책의 성과보다는 홍보라든가 쇼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를 보면 현 정권이 왜 이렇게 쇼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바로 고민정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민정은 문 대통령이 굉장히 각별히 아꼈던 인재죠. KBS 아나운서를 하다가 문 대통령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청와대에 입성을 하기도 했었고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아무튼 해당 보도를 보면 고민정이 지난 8월에 진행을 했었던 고민정의 강연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고민정은 서울 광진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모아서 유료로 진행한 10회짜리 강연을 한 적이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그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고민정이 강연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본인 남편을 포함한 강영자 명단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역시나 그 고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처럼 여론은 신경 안 쓰고 하고자 하는 일은 강행을 했고 현재 상황에서 몇 달 전에 강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해당 강연에서 고민정이 문 대통령 관련 발언을 적자나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당시에 고민정이 한 발언을 살펴보면 현재 청와대 참모는 물론 심지어 방역 당국과 총리실 외교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무리한 정보 홍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가 의문이 좀 풀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고민정의 강연을 취재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당시에 고민정은 자신의 강연에서 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민정은 문 대통령은 홍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얘기하면서 부대변인하고 대변인 시절때도 그분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홍보를 많이 해라였고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홍보가 70이고 정책이 30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홍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홍보에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왜 쇼통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멈추지 않는지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물론 홍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남이 알아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필수죠. 하지만 정책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사실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설령 그 실행 결과가 의도와 좀 달리 엇나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대통령이 그 입에서 정책의 추명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홍보를 정책보다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한 현재 정권의 정책적인 성과를 놓고 보았을 때 홍보비중 70%는커녕 제대로 된 정책에 고민 없이 오로지 얄팍한 홍보말을 대놓고 해가지고 국민들 눈속임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소식에서는 요새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보면 정권 초부터 제기되었었던 쇼통 논란이 이제는 보여주기식 쇼를 넘어가지고 조작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가 있겠지만 최근에 쇼를 넘어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일은 최근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던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사건이었죠.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을 알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변창흥 후보자를 대동한 채 경기도 동탄에 44m 제곱짜리 LH 임대아파트를 찾았다가 해당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여기에 신혼부부의 아이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역풍을 맞았고 또한 당시에 문 대통령이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한 해당 사건은 사실상 이벤트였으며 당시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은 강남아파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을 했으며 해당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만족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 대통령의 얼굴은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출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국민들의 화만 돋구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 들끓는 민심에 놀라가지고 대통령이 한 발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변창흥 후보자에게 던진 의문문이었다. 이것을 언론이 왜곡을 한 것이라고 현 정권의 고질병인 언론 탓을 또 했으며 현재 정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런 식의 해명을 하기 전에 민심을 먼저 헤아리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현 정권하고 대통령의 홍보 강박증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반대의 대응을 하고 나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그 자체이고 성과를 잘 내는 거 이게 최고의 홍보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열심히 한다고 한 홍보가 오히려 지금 사태로 더 꼬이게 만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추가 폭로까지 이어져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은 최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임대주택 홍보에 관해 LH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던 1시간짜리 행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무려 4,290만원이 늘었고 이를 비롯해가지고 총 4억 5천 정도 행사비를 썼으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은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은 임대주택 시장은 홍보가 아니라 이거는 조작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쏟아냈고 대통령 방문 사진은 임대주택이 이렇게 좋다고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된 대국민 거짓말이자 이 정부의 도덕성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과도한 홍보나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스캔들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러한 비판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국민이 알아야 할 정책 홍보라면 4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었어도 국민들은 분명히 이해를 할 테지만 이 때깔 좋은 대통령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무리한 홍보쇼 혹은 또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일에 쏟아부은 돈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었다면 지난해에만 임대 사업으로 1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1시간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쓸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돈 쓰는 모양새로 보면 정부 부처 장관이든 공기업 임원이든 세금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마치 자기들 쌈짓돈처럼 아무 때나 윗분들의 심기를 위해서 그 돈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세금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임대주택 홍보 사례는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국민들이 이번 정권의 돈 씀씀이에 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 정권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뒤로 젖혀두고 정권과 본인 치적 자랑만한 결과가 우덜표는 잘 먹고 잘 살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고 불투명한 내일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 정권은 고민정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은 30, 홍보는 70이라는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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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